가이드를 좀 들어야겠다, 너 어떻게 했지? 응, 저는 좀 방향을 차고 있는 것 같아 에이... 아... 아이... 뱁뱁뱁뱁뱁뱁 파이팅 해요, 파이팅! 근데 이거 그냥 Freak out 까지 할게요. 한 번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진... 내 퍼박아버렸다 그걸로 들어볼게요 뭐야? 스크롤 프레임 먼저 어때? 자기 전에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. 앨범에 대한 생각이 그게 부담감이 있네 솔로를 혼자 하는 앨범을 처음 내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네,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